네, 오늘의 시그널은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아이패밀리에스스입니다. 여성들의 입술을 훔친, 이렇게 지금 문구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해서 첼시라 씨가 결혼을 할 때 저는 갑자기 왜 사업을 하시, 갑자기 시작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역시 선구안이 남다르시네요. 이렇게 사업을 번창시킬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몰랐는데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첼시라 씨 입술에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봤지 않았을까요? 뇌피절이지만. 첼시라 씨 입술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를 엄청 해보신 것 같아요. 해보시고 그걸 제품으로 출시했더니 딱 여성들이 딱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 소환이 참 개그맨이나 연기자들 중에서 맨날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사업에 굉장히 실패한 실패님도 많은데 성공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궤도위에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긴가민가했는데 지금 실적이 일단 굉장히 계속 꾸준히 찍히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잘 모르나요? 이게 김태욱 씨가 세시라 씨의 남편인데.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김태욱 씨가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아이패밀리에스 씨가 아까 입술 얘기한 대로 입술 전용 틴트나 립밤 이런 쪽으로 굉장히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채롭게 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전체 피부에 바르는 모든 걸 하지 않고 딱 입술에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를 팠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1분기 매출액이 328억 절대 규모는 크지 않은데 영업이익이 46억으로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3% 증가했습니다. 아직 단위대가 100억 단위대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계속해서 높게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이패밀리에스 씨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립 틴트니까 색조화장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입술에 바르는 기초 화장품도 있지만 이거는 색조화장 예쁘게 더 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색조화장품이고 여기서 제일 지금 성공한 브랜드 이게 롬앤이에요. 롬앤. 근데 롬앤 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틴트 제품들이에요. 지금 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고 했는데 국내랑 일본으로 나눴을 때 국내는 전년 동기 60% 국내가 더 많이 성장했고요. 일본이 35% 지금 국내 한국하고 일본을 주력으로 아시아를 파고 있고 지금 중국 쪽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유럽, 대만 쪽에도 지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영에서 매년 말에 페스타를 펼쳐가지고 거기서 올리브영에서 가장 히트친 상품들을 꼽거든요. 근데 롬앤이 2022년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에서 립 메이크업 부분에서 쥬시 래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블러 퍼지 틴트 클로즈업이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지금 쥬시 래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가 어떤 제품 설명이 돼 있냐면 탕후루처럼 밝게 차오르는 광택이 입술에 쿨하게 스며들어서 유리알 같은 광택감, 그 탕후루 언제부턴가 갑자기 탕후루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도 막 생겼는데 탕후루가 그렇게 맛있나? 탕후루가 과일에 꿀을 입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정말 반질반질하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집에서 그냥 귀찮아서 그렇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너무 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한 5천 원 넘게 팔고 사실은. 좀 비싸긴 한데 엄청 달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니까 근데 그 무슨 모양인지 아시죠? 정말 반질반질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입술에 난다는 거죠. 쥬시 래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가. 그래서 이게 1위를 차지했고요. 블러 퍼지 틴트는 약간 퍼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뭉침 없이 부드럽게 펴바를 수 있고 쉽게 퍼지는 스머징 연출. 그걸로 이제 3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올리브영을 딱 씹어먹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올리브영에서 지금 히트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데만 지금 가고 있어요. H&B 채널이라고 하죠. 우리가 헬스 앤 뷰티. 그래서 지금 2020 작년 9월에 로맨을 말레이시아 왓슨에 입점시켰습니다. 올리브영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거기 가자도 팔고 약도 팔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왓슨에 입점을 시켰고요. 말레이시아 왓슨은 말레이시아에서 거미줄처럼 왓슨 유통망이 펼쳐져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일본의 로쏰 편의점. 그렇죠. 일본의 편의점은 우리나라랑 완전 너무 품목이 많잖아요. 거기 로쏰하고 1년간 공동기획 개발해서 로쏰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로쏰 편의점에서만 이 제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31일부터 팔고 있고요. 엔드 바이 롬앤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종의 색조 제품이 있고 일본의 로쏰 매장 중에 1만 2천 개에다가 이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일본의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했는데 이게 더욱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이렇게 밟고 중국까지 나아가려는. 그래서 실적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최시라 씨의 입고리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IS 패밀리, IS 패밀리 S 씨인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예전에 김태욱 씨입니다. 탈런트 최시라 씨의 남편인 김태욱 씨가 창업한 회사인데 지금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요즘에 거기에 부합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요즘 계속 성공하는 그 차트의 모습이에요. 2021년 10월과 2022년도 6월 달에 그 고점을 이렇게 강력히 돌파하고 쉬는 것.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뭐냐면 고점이 한, 이거는 짧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만 2년 정도의 고점인데 이게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길면 길수록 그 고착화된 매물을 뚫으려면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3번 정도 실패했죠, 여기서. 18,000원에서 3번 정도 실패한 걸 뚫기 위해서 강력하게 뚫었어요. 물론 이거 확률을 여기다 베팅해서 이걸 먹으면 좋겠지만 이걸 먹지 못해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람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완전히 밟고 나면 위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을 새롭게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손해본 상태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매물이 계속 나와요. 손해를 난 본전이라도 팔겠다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는 거의 손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걸 뚫어놓고 여기가 다져졌나 안 다져졌나 18,000원 다지는 작업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18,000원의 매물이 완전 소화됐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거의 시멘트 공구리 치듯이 이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차트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재무제표의 실적 성장세는 좋으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 갖춰줬으니 조금 더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네요, 제시라 씨. 지금 실적도 좋고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